자 세번째 썰 또 고민사연입니다 우리 이성훈이 사연 성훈이 아까 전에 크게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고민사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서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중인 31살 남자입니다 최근에 고민이 많고 급하게 쓰는 글이라 짧고 굵게 고민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7살 때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왔는지라 나름 노하우도 생기고 많이 배워 실패 없이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는 자영업 뿐만 아니라 매장 창업에 대한 컨설팅과 커피 교육 그리고 투자도 나름 잘되서 월세까지 받아서 꽤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더 잘하고 싶은 마음과 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비교하게 되더군요 더 잘난 사람들과만 비교를 하다보니 자존감도 낮아지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스스로 너무 채찍짓만 하더라구요 자영업이지만 워 라벨을 중시하는 편이라 직원들과 저도 모두 한 달에 주말 평일 상관없이 10일씩 쉬고 있지만 쉬는 날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다른 일을 찾거나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네요 술 담배를 하지 않아 유일한 취미라건 드라이브인데 이제는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또 채찍질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자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악하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일단 이분은 일단 기만자입니다 기만자 기만자예요 기만자 사연이네요 저번주 그 치과의 사열들 만올린 분에 이어서 두번째 기만자 분 사연 제 방송에 기만자 몇 분 계셨어요 예전에 월 3천만 원씩 버는데 불안해 죽겠다고 고민사연 올린 사람도 있었고 진짜 월 3천만 원 세금 떼고 3천만 원 저한테 그 계좌도 보여준 적 있어요 증거도 월 3천만 원인데 삶이 불안하다고 하시는 고민사연도 있고 이상하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고민사연도 은근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럼 슈퍼챗으로 갑시다 슈퍼챗 은정님 요거 아 슈퍼챗 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분 저분 생각보다 컴맹이네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깔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금 컴퓨터 아니에요 아니면 구글 크롬 안 쓰십니까 크롬 그걸 크롬 아니에요 인터넷 구 버전이 많이 열릴 수 있는데 크롬 안 쓰는 사람들이 있나 혹시 브라우저와 크롬 아니에요 크롬 혹시 저분 크롬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게 자 지금 아 계좌로 매주소로 아 슈퍼챗 슈퍼챗 좀 가르쳐 주세요 저분 저분한테 슈퍼챗 가르쳐 줘요 아 나 계좌로 받고 싶진 않아요 자 지금 성욱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성욱님 사연자 한번 지금 보고 계세요 저게 인터넷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 버전이면 상욱전기요 상욱전기요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성욱님 겉으로 보면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속으로 보면 잘 못 살고 있어요 겉은 성공한 삶인데 속은 망해가는 삶이에요 본인 인정하시죠 겉으로 봤을 땐 야 너 정말 부럽다 야 나도 나도 너처럼 너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주변 또래 친구들한테 야 너 진짜 부럽다 야 나도 너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속은 또 보면 아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욱님 성욱님이 가장 큰 핵심을 얘기할게요 핵심을 정작 사연자는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성욱님은 성욱님의 이성욱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욱님 자 자 이거 음악 사인 이거 좀 이따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국산이었다가 지금 다른 거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차를 굉장히 좋은 차를 몰고 있을 것 같은데 차조 혹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 왠지 차가 일반 국산차가 아닐 것 같아요 느낌이 대구가 외지차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차를 굉장히 BMW 맞죠 아 BMW 저분한테 물어볼게요 국산차는 아닐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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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대면 우리나라 지금 K5 프리체인지 10대 살 수 있대 10대 10대 진짜 역시 스케일이 다르네 와 와 기만자네 진짜 기만자 와 진짜 기만자네 와 진짜 그 기만자 저 차가 두합 합이 2역이 넘어요 도합이 2역이 넘습니다 K5 와 나도 K5 살 수 있을 거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저 차 보니까 뭐 아무 말도 안 나오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서욱님은 서욱님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외지차가 아니에요 보리님 외지차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고민이 많다는 거는 외지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의 정작 속마음은 근데 뭔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나는 사업가로서 좀 성공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능력이 있다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춰줘야 되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외지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지차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5.20 아닙니까? 5.20 5.20 아니면 5.25 6 아닙니까? 근데 거기보다 훨씬 단계가 높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 누가 봐도 야 젊은 나이 때 성공했구나 아니면 그러면 부모님 잘 만났구나 금수저거나 그러니까 지금 성운 님도 남들의 기준에 자기 삶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시선에 자기 삶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K9이 그 대형차에 되었죠 K시리즈 가장 가장 비싼 차 크고 비싼 차 에쿠스하고 동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본인은 뭐 차를 사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는 차를 원하지 않아요 속마음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차를 가졌으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부족함이 안 느껴져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 정도 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웃긴거는 이 차를 가지고 있어도 이 차를 가지고 있어도 정작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웃긴게 뭔지 아세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성운님 웃긴게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K5 풀체인지 그거 하나 막 디자인 존나 나왔다고 그거 사전 예약 예약 예약한다고 줄 서고 있어요 님 차에 반에 반도 안하는 그 K5 풀체인지 차를 사려고 그 사람들은 엄청 행복해한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프리체인지 디자인 엄청 이쁘다 아 나 빨리 저거 사고 줄 서야지 사람들 그거 손꼽게 일하는 게 근데 그 사람들 정말 행복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성운님은 그 차보다 몇 배나 비싼 차를 두 배나 모르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과연 성운님은? 그분들하고 니마의 차이는? 보통의 사람들 그렇잖아 여러분들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쿠스한 차 하나 중형 하나 몰아도 아 진짜 다 중형차 하나 몰아보고 싶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은 그거 자체가 행복이고 성운님의 외제차 보는 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자체가 행복이야 기다린 것만으로도 행복이에요 가슴 떨리고 근데 성운님은 이거 자체가 아예 행복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행복 자체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더 웃긴 거는 본인 자신이 알고 있어요 성운님이 이거 자체가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내가 정말 흡족하다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 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걸 못 맞추는 거야 타협을 못하는 거죠 타협해야 돼요 정작 자기 자신은 좋은 차를 원하지 않아요 그 차 못다고 해서 막 정말 본인이 만족감을 느낀다거나 뭔가 심지어 위로되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남들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인정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는 것도 있고 알고 있지만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운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운님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된 게 외대차 타인 사람들 정말 성공하고 부러울 거야 행복할까 생각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보면 이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침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얘기예요 보도통구 외제차 차고 남들이 불허한 차 타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정말 잘나갈 거야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 전혀 우울하지 않을 거야 네 비수가 쉽게 날라오죠 그러면 보네트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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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방입니다 일단 성운님 아셔야 되는 게 본인 차를 좋은 거 사는 거는 본인이 행복하는 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더 좋은 외제차를 사는 것은 본인의 행복과는 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객관 본인이 일도 상관없습니다 일도 상관없어요 0.1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그거 잘 알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팩트 더 얘기해 줄까요? 성운님 비슈 날라와 가지고 어 하나 더 얘기해 줄까? 어허! 세상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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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만자네 하나 더 생기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저 이은정님 어디 가셨지? 유초교사님 어디 갔지? 하하하하 와 삼천만원 그리고 하나 세번째 상대방은 이성옥이나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제차를 타고 있는 외제차를 두 대 가지고 있는 그냥 본인을 그냥 부러워할 뿐입니다 부러워하고 시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인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못 느끼고 있잖아 본인이 만약에 사연자분 이성옥님이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그 어떤 심적으로 충족하고 어떤 교감을 이루며 그런 느낌을 본인이 마음 쪽으로 심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으면 이런 마음 못 가져요 근데 본인이 아는 거야 나란 사람을 나란 사람을 이렇게 인간적이고 사들깊게 보는 자기보다는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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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빌딩 수입 그리고 차량 여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쉽게 말해 뭐냐 내가 혹시라도 사업을 망한다거나 더 안 좋은 차를 모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를 거듭도 보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이 사연자분한테 마음속에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이 오랫동안 느끼고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 쉽게 얘기해서 속을 보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재벌의 장을 바라보는 모습이야 재벌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 바라보는 모습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좋다 인간미가 있다 매력이 넘친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돈이 많으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돈이 많고 비싼 차 있으니까 그리고 상당군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성훈님한테 어떻게 붙어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 얻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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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뭐 어? 술이라다 뭐 얻어먹지 않을까? 비싼 차라다 뭐 멀게 해주지 않을까? 맛있는 거 한번 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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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연자분 가지고 있는 껍데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맨날 성훈님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뭐 좀 돈 좀 해줄 수 있냐 뭐 사줄 수 있냐 술값 좀 내줄 수 있냐 그럴 때마다 성훈님은 마지못해 아마 계산해줬을 거야 내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아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대접을 해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다 어? 뭐 내가 돈이 많으니까 피할 때만 이 형이 먹네? 완전 물건처럼 써먹네? 내가 무슨 물주도 아니고 뭔가 사람을 통해서 뭐 내가 내가 당연히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내가 좋아하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피할 때만 돈이 피하고 뭐 금전적으로 뭔가 어 가치가 있을 때만 날 써먹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그런 능력이 안 갖춰지면 부를 리가 없겠네요 그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예전부터 사업을 하기 초창기 때부터 수년 동안 12,000원 이렇게 축적되어 왔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 안 채워지니까 외적인 걸 채우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받은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 사람으로 받은 상처 상처나 이런 것들 뭔가 공허함 이런 것들 사람한테 못 받고 정작 물건한테 푸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정작 당사자는 그 물건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성욱님 맞습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가진 어떤 어떤 재력과 어떤 능력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 그런 시선을 굉장히 오래 받았을 거란 말이죠 성욱님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좋은가? 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욱님이 다행인 것은 이제라도 본인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그러니까 내한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결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죠 음 전에 있잖아요 성욱님이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일과 돈 차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내가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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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죠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컬릭이 왜 워컬릭이 되겠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아는 거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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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세요 보통 이거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일어나면 너무 불안한다 근데 근데 보통 사람들까지 쉬고 싶어요 쉬면 너무 좋아요 맞죠 단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못 쉬는 이유는 너무 쉬면 회사에서 짤릴까봐 못 쉬는거지 3일이들 사진이 있는 쉬는거 좋잖아 맞죠 회사 안 나가는거 좋잖아 맞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회사에서 뭐 4일동안 쉰다고 하면 노래를 불러요 막 진짜 아싸라비약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 쉬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쉬는 날 아무것도 안해도 좋잖아 누워만 있어도 좋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우님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밝혀졌네요 그러니까 어렸을때부터 고생을 하고 자랐잖아요 고생을 고생을 하고 자라는 사람들 그게 있어요 내가 어릴때 그러니까 그런게 있어요 이게 성우님 때 내가 하는 말 아마 총초산으로 다 꼽힐거야 아마 어렸을때 이렇게 고생을 해서 자수성 가는 사람들은 어떤게 있냐 하면 마음 한구석이고 아픈게 뭐냐 하면 내가 어렸을때 가지 못한걸 물건만으로 채우려고 그래 사람이나 어떤 그런 내가 한 순수함이나 열정으로 못받았기 때문에 그걸 물건만으로 채우려고 그래 근데 안 채워지거든 많이 아무리 돈은 많이 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채워져요 그거 뭐냐 그 나이대 그니까 그 나이대 할 수 있는 것들 해본 것들 어우 어우 의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플로그님 사과하세요 플로그님 사과해요 어? 했잖아요 봐봐요 어? 플로그님 저 은정님 저 이 플로그님 은정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먹튀했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거에요 어렸을때 오락실도 다니고 PC방도 다니고 애들이랑 축구도 차고 맞죠? 막 게임도 밤새도록 해보고 막 그런 추억이 없어요 성욱님은 왜냐 어렸을때부터 너무 힘들게 살다보니까 그것마저도 나에게는 사치다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근데 살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걸 모르는거에요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나에게 어떤 보상이라는거 있죠 나를 힐링하고 이런 과정을 어렸을때 못 터득하고 사회에 나온거에요 보통 우리가 쉬는 날 뭐에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거 하잖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평일에 못했다가 쉬는 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름 힐링을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때부터 그걸 안하고 자라는걸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그게 성인이 되고 나서 박혀있다 보니까 막상 이제 시간이 지나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거에요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의 내 과거의 모습을 약간 회개하는 거에요 내 과거의 모습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과거에 뭘 갖고 싶어했고 뭘 좋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에요 내가 어렸을때 이거 정말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면 야단맞을까봐 그리고 이거 우리집 이거 사달라고 하면 한달 생활비인데 이거 사면 우리집 손가락 빨아야되는데 이런거 한번 생각해보라는거죠 남자들도 이런거 분명히 있을거에요 내가 같은 경우 예전에 어렸을때 근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에요 그게 안되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거에요 내가 뭘 했을때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거에요 내가 말하니까 과거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과거에서 날 내가 뭔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돼 뭐라면 행복해지 뭐라고 뭘 하면 좋겠다 어렸을때 돈만 입으면 뭐 하고싶다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보는거에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하는게 아니라는거죠 현재 해보니까 그게 타입이 안된다는거죠 막 그런거 있죠 내가 어렸을때 돈이 쓰면 뭐 어 밴드 한번 해보고 싶다 기타 한번 쳐보고 싶다 아니면 뭐 아이시카 같은거 한번 굴려보고 싶다 아니면 뭐 게임 같은거 한번 사가지고 게임 제대로 한번 파보고 싶다 이런것들 여러분 어렸을때 그런 생각 안합니까 나중에 내가 직업 가지고 돈 벌면 학생때 돈을 못 버니까 부모님의 용돈에 의존을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친구들끼리 얘기했던게 그런거야 나중에 성인되고 나서 알바하면 너 뭐 하고싶냐 하면 뭐 저같은거 이때 워크맨 갖고싶었으니까 워크맨 사고싶다 아니면 뭐 나 뭐 건담 같은거 좋아하니까 뭐 건담 뭐 에반게리온 같은거 사고싶다 작곡같은거 보고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뭐하고싶냐 너 노래 잘 부르잖아 그래서 노래 잘 부르니까 뭐 뭐 마이크나 이런거 사가지고 좀 내가 노래 불러서 녹음하고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학생땐 할 수가 없잖아요 의미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건 그런거에요 사연자분 돈을 버는건 그런거에요 돈을 많이 모으고 하는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돈을 내가 필요한데 적재소서에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재소서에 쓰는거 그 적재소서에 쓴다는게 뭐냐 남들이 가지고 있는거 가져야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거 내가 정말 하고싶은거 내가 갖고싶었던거 남사람 다른사람도 뭐라해도 내가 갖고싶었던거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립은 순서가 바뀐거에요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사람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거야 반대가 돼야죠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좋으면 그만 나 이거 보면 괜찮아 너무 힐링을 얻어 그게 더 중요해요 남들이 야 나 저것좀 아닌거 같은데 아 뭐 이런거까지 들고 되겠냐 아이고 뭐 이런거 거추장소 이게 아니라 남은 남일뿐이에요 나는 나고 남은 남일뿐입니다 백날 손가락 제발 백날 손가락 제발 그래 남이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운이 같은 경우에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내가 남들 하는거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들한테 어떻게 보면 뭐 아 불쌍적 부럽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는 좋지 않은거에요 내가 좋아하는게 뭔지를 알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었던게 뭔지를 생각해야되는거에요 이거 생각할 여유나 여유나 시간적인 어떤 기회를 안 잡았어요 한 번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거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하고 싶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운이 내가 돈 벌면 내가 돈 좀 벌고 돈 있으면 하고 싶었던 것 한번 생각해봐요 차는 아니었을거에요 내가 봤을때는 그게 작은 의미일수도 있지만 누구한테 큰 의미에요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게임이 전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이 나한테 삶의 일부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프리카 때 알던 사람이에요 그 네틴님이란 분이 그분같은 경우엔 게임이 전부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막 옛날 레트로 게임이나 팩같은거 다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게임을 게임으로 치부하는 것도 그게 무조건 작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거 현기리님 그것도 본인의 편견이야 나한테 남들한테는 뭐 손가락 수준밖에 안 되겠지만 본인한테는 삶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으고 게임하고 수집하는 것 자체로 행복을 느낀 사람들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어떤 그 행복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우리가 100점이네 80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 성욱님은 앞으로 어떤걸 하시냐면요 일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뭘 하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했지 돈 버리면 진짜 뭘 하고 싶어했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그거를 오랫동안 생각하세요 그냥 잠깐 딱 생각 아 이거지 이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그렇죠 뭐든지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해야 돼 내가 원해서 그럼 이성욱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거에요 남한테 보여주는게 행복을 생각한거에요 잘못된거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병든 이유가 그런거라니까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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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는 것보다 남들한테 보여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당연하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정말 병들은데 정작이 병든다고 남한테 얘기를 못하는거에요 이게 남들한테 좀 핀자 받아도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선진국은 당연히 이게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는 이게 당연하죠 내가 좋으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성욱님 같은게 대부분의 활동이 남들 시선 때문에 한거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는거지 보통은 기부하고 봉사하는거 하면 행복해야돼 난 솔직히 기부하면서 이렇게 헌혈하고 이런 것들 난 좋아서 했어요 그냥 그날 막 약간 좀 빈혈기 있어도 좋아서 했어요 그냥 봉사활동 같은거 해도 좋아서 했다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니까 내가 좋아서 했다니까요 좋아서 하니까 어때요 가도 그리고 봉사활동하면 무슨 남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자랑하는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거야 왜냐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거 저 친구는 굉장히 뭔가 삶의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찾아오면 그래도 어 맨날 누워서 이렇게 몸도 힘들게 있는데 어 내 보고 씩 웃네 쟤는 얼마나 힘들까 사람 어 몸도 불편할텐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 거 아니라고 절대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당연해요 당연한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안해도 됩니다 기부 안해도 되요 기부 안해도 되요 본인 안 느낌 하지 마세요 봉사활동 본인 안 느낌 하지마 본인이 진짜 인간적인 감정을 느껴서 동의 되세요 해야 돼 남들 시선때문에 안다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하지 마요 그냥 내가 마음에서도 나와서 내가 그걸 통해 힐링을 얻어야 돼요 기부나 봉사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돈 내고 하는 거지만 나한테 약간 손해를 감수하는 거지만 이걸 하면서 내가 얻는 게 있으니까 내가 진짜 이거 하면서 뭔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푼돈일 수 있겠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이것 때문에 뭐 한 달 식량을 할 수 있겠구나 도와줄 수 있겠구나 누군가한테는 누군가한테는 나한테는 한 달 숫값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게 이 돈으로 한 달 식비를 만연할 수 있고 책가방을 살 수 있고 교재를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기부라는 거? 액수 정말 중요하죠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리고 기부를 할 때 있잖아요 성욱님 하나도 기부할 때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부하실 때 있잖아요 어디 특정 잔치에 그냥 정기적 기부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기부 잔치를 가가 직접 찾아가세요 원래 했던 데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인터넷이나 어디 발품 팔아서 힘든 가정이나 그런 데 있으면 어디 기관 같은 데만 돈만 내고 치우지 말고요 본인이 라면이든 가방이든 뭐든 사가지고 거기 필요한 거 뭐 있냐 물어봐가지고 사가지고 직접 걔네들한테 직접 주세요 그게 달라요 돈으로 주는 거하고 내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니즈를 충족해가지고 찾아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갖다 주고 그걸 표정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냥 나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해 뭐냐면 그냥 자선냄비에 그냥 100만원으로 치우는 거하고 그 100만원을 장애우나 이런 데 가가지고 휠체얼 몇 개 사주고 필요한 간식 것이나 쌀이나 이런 것들 사가지고 내가 직접 들고 가가지고 내가 직접 어깨에 들모지고 가가지고 딱 주는 거하고 옮겨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우님은 아마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어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내가 진짜 얼굴 보면서 진짜 이렇게 좀 도와줘야겠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느끼는 게 있거든 그렇게 하고 나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우님은 어떤 기분이냐면요 연예인들이 보면 왜 연예인들이 보면 왜 카드 하나 들고 천만원 기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본인은 그런 기부를 한 거예요 아 물론 연예인들 봐봐 나 솔직히 연예인들이 그 기부하면서 진짜 뭔가 마음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 보면 막 나와가지고 어디 사진 딱 찍은 보이는 사진 딱 찍어가지고 들고 그냥 천만원 기부 끝이잖아 그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돈으로 나이가 누구한테 어떻게 갖다 줄 건지 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돈만 줘 끝이잖아요 본인은 그런 기부를 해 온 거야 그냥 근데 본인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성우님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재진 것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기부도 형식적으로 본인이 하신 것이 아닌가 하려면 제도도 업체도 파악하고 거기 어떤 학생들이 있으면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충족하면 되는지 어떤 걸 뭐 가가지고 뭐 식량이나 음식 이런 걸로 좀 해주고 싶은데 뭐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물어보고 나서 가가지고 내가 직접 옮겨주고 아니 봉사활동 가다 하도록 뭐 보육관 이런 데 가가지고 무료 급식이라도 해가지고 뭐 밥이라도 만들어 주든지 커피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커피나 뭐 있잖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자영업 하니까 음식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걔네들 한 끼 대접하든지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보다 돈 보다 더 커요 이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우님은 음식하면서 음식하면서 뭐 손님들한테 대접만 해봤지 그냥 일반 좀 힘든 친구들한테 대접을 해본다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왜냐 나한테는 이게 그냥 맨날 보는 음식이겠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특별한 날 아니면 못 보는 음식이에요 고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야 그 미미야 뭐 장사하면서 맨날 보는 음식이죠 맨날 보는 음식인데 그 보육원 친구들한테는 1년에 몇 번 고기 볼까 말까 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 그 친구들 한 번 먹어보면 평생 기억할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 여기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셨지 이성우님 이래 다 기억할 거예요 나중이라도 성인 되고 나서 성우님 찾아올 수도 있는 거야 정말 감사하다고 저번에 저희 보육원 오셔가지고 그 음식하고 물품하고 주셨던 분이죠 가면서 그렇게 찾아오면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덕분에 큰 방 없이 잘 자라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중요해요 성우님한테 중요한 거예요 의미야 의미 액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의미 누가 시켜서 해가지고 누구 눈치 봐가지고 그냥 이미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얘네들이 뭐 좋아할까 뭐 하면 좋아할까 얘네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 뭘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찾아보면서 아 그래 이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우님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그냥 그거 지원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좀 일기나 후기를 좀 남기시는 건 어떨까요 성우님한테 중요한 건 그런 게 그냥 일상적인 날의 하루가 아니라 일상적인 날의 하루가 아니라 나한테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오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아도 오는 거죠 내가 이걸 통해서 심적을 얻는 게 있으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느껴야 돼 성우님 성우님이 그걸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성우님이 너무 일만 매달이다 보니까 사람이 감성적인 동물인데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동물인데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기계처럼 사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계적인 삶을 원하고 있어요 기계적이고 맥크로적인 삶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기계가 아닌데 사람인데 휴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라고 본인 인간이라고 생각되고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감정을 느껴야 되잖아요 사람의 감정을 근데 어느 순간 성우님 같은 게 사람의 감정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감정을 느껴야 되네요 사람의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차를 몰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문화생활을 즐기는 게 어떨까 성우님은 쉽게 아셔야 되는 게 비싼 음식 가가지고 칠성급 가가지고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우님 자체는 왜냐면 인간의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근데 저 인간의 감정은요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비싼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의외로 돈을 적게 쓰고 뭐 시간을 적게 들여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맛집 같은데 막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맛있다고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이잖아 맞죠 우리가 감정 느끼 우리가 기계 척으로 아 그냥 먹으니까 그냥 왔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맛집을 몇 시간씩 줄 서가면서 막 추위 벌벌 떨가면서 먹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맛있고 느끼는 게 많으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 느끼는 그 어떤 그 충족된 어떤 감정이 있으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도 또 줄 서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욱님한테 중요한 거는 좀 왜 그런 거 있죠 그냥 일반적인 맛집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소소하게 갈 수 있는 것들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좀 여자친구 분하고 한번 챙겨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거지 최근에 여러분 왜 던킨도 넣지 있잖아 이거 라디오 이거 뭐 얼마 아니라고 해도 나한테 이걸 행복해 행복 왜냐면 너무 라디오인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던킨 얘기했잖아 던킨 그 라디오 행사 그거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행복해 그 돈 크게 안 드리고도 행복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뭐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산 게 님 아까 빡스터 있겠죠 포스터 아 뭐야 포르시 빡스터 BMW X6 안 부러워요 아 그거 객관적으로 부러운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난 나쁘지 않아 내 남대로 이건 행복이야 김동님 저분 김환자예요 김환자 김동님 저분 김환자입니다 김환자 김동님 저 사연자분 김환자예요 저분 외제차 두 대 있어요 외제차 두 대 시가 2억짜리 외제차 있어요 근데 저한테 고민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무슨 돈이 금핍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수성가 하시는 분이에요 자수성가 자수성가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민사연을 보낸 거예요 나한테 이런 분들이 많이 찾네요 의외로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자친구 분하고 소소한 인보고 좀 찾아가는 걸 좀 많이 하세요 찾아가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하치 그러니까 뭐 영화나 공연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요 맛집 같은 거 줄도 서보고 공연 같은 것도 보고 이런 걸 좀 많이 하라는 거죠 여자친구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해요 아마 내가 봤을 때 그거야 자꾸 아마 지금 지금도 그 생각은 일 생각하고 있지 일 생각 일 생각하고 있죠 일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활동을 할 때 이 생각을 아예 안 한 연습을 해야 돼 아예 안 하도록 와 나 점쟁이 같아 나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솔직히 내가 솔직히 뭐야 그 무엇이도 묻어보살 그 서장훈 이수근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얼굴 보면서 약간 좀 눈치빼로 때려 맞추잖아 난 근데 오글도 볼 수 없고 근데 서욱님 서욱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욱님이 느끼잖아요 돈이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어요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 사실은 이미 돈은 벌어보니까 알고 있잖아 이게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남들 벌방급 남들 버는 거 이상으로 벌고 남들이 알아주는 차 끌고 있고 두 대나 끌고 있고 해도 그게 행복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본인이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비교한다고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정답이 아니라 오답인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다 오답 완벽한 오답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은 그리고 비교 비교가 밥 먹여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게 사는 1등급이 비교예요 비교 왜 비교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자꾸 사지로 내버리고 불쌍하게 사시는 겁니까 난 지금도 졸라 행복해요 지금도 지금도 졸라 행복하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힐링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소통 창고를 만들고 돈으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돈으로 받고 있지만 본인 자체가 병 들었다는 걸 이정해야 돼요 병 들었다는 걸 본인도 이제 알잖아요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방법이 있죠 이건 하루이틀 해가지고 안 돼요 몇 년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의 감정 희모의 에라 느끼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껍데기만 가지고 삽니까 껍데기만 사람이 웃고도 살아야 되고 눈물도 좀 흘려야 되고 화도 좀 내야 되고 창고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솔직히 성웅린처럼 살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재미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인정하고 아유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정말 잘나가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뚜껑 열어보니까 알잖아요 뚜껑을 딱 따버리니까 어때요 행복해 보입니까 이게 아닌데요 저는 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복마저도 비교된 사람 비교를 한다는 거야 모든 것을 비교를 잘 때 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는 걸 한번 밝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6번 얘기했잖아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한다 이 얘기 알고 있죠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지금 이거 참 벗겨내고 싶어요 근데 안 벗겨지죠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피부에 지금 눌러붙어가지고 이걸 떼려고 하면 상처가 남아요 상처가 남아도 벗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방법 이거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성우님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본인 생각해봤을 때 근데 방법 얘기 못하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이것도 아마 성우님 들으시면 바지 오줌 쌀 겁니다 바지 오줌 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것 같으면 말씀드릴게요 비교한 습관을 버리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나보다 잘난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기보다 나 자신과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웃긴게 뭔지 아세요 유럽이나 외국같은 나라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돼 상당수의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성우님 하나 예를 드릴게요 이 말이 이해가 안된다면 그러니까 성우님은 님하고 님 여자친구 그리고 이나님 직원 그리고 내가 하는 봉사활동 단체 부모님 가족 친구들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비교하는 것도 있잖아요 한민우님 비교하는 것도 상대방이 비교 안 하면 그만입니다 비교하는 것도 옆에서 비교하니까 나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서 자꾸 비교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들으면 됩니다 동의 안 하면 되고 어 비교 못하게 하면 야 내 앞에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근데 웃긴 게 우리도 웃긴 게 비교를 하고 잘하다 보니까 옆에서 비교하면 나도 비교하게 되어버려요 근데 외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나라는요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김준우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분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현지인인데 정작 외국 같은 나라에서 사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은 안 돼요 어떻게 다니든 그런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거나 뭘 한다거나 그걸 비교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제 방송에서 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지 않아 맞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거예요 그러면 그 외국 나라가 이상한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상한 겁니까 우리나라가 지독하게 이상한 겁니다 지독하게 이상한 거예요 병적이야 병적 정상의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정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하면 살고 비교하면 살고 상대방한테 지나친 관심을 들고 살고 뭐 좋은 거 있으면 SNS에서 누가 자랑하려고 뿔이 막혀 있는데요 근데 내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그만이에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비교할 때 이유를 어떤 걸 대는지 아십니까 쟤도 하는데 쟤네들도 하는데 쟤네들도 어? 쟤네들도 뭐 비교하던데 우리 보면 학업물들 그렇잖아요 옆에 애가 보내니까 나도 보낸다 그 얼마나 등신 같은 겁니까 어? 제일 병신 같은 거 솔직히 얘기하겠다 제일 병신 같은 거 옆에 애가 하니까 한다 내가 안 내키는데 남이 뭐 하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어? 난 솔직히 내 4천동생 잘 되고 하면 난 상관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나쁜 놈 같죠 근데 뭐 어쩌라고요 어?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SNS 하지 마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지 마세요 한국어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한국 사람들 자체가 그걸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 들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 어? 무슨 특정 사이트 커뮤니티 난리법서 뜨고 그거 정상이야 여러분 맨날 이것도 맨날 너도나다니까 정상에서 생각하지 않 그러니까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비정상인데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정상처럼 보는 거야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정상이에요 하는 사람이 무조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정상이야 어느 나라 법이에요 그게 정말 진짜 이거는 진짜 머리가 없는 행동이야 머리가 있는 행동 머리가 없는 행동이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손동이라 당하고 있죠 진짜 그럼 SNS를 정보만 얻으세요 그리고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성우님 SNS는 진실보다는 거짓이 많습니다 성우님 진실보다는 거짓이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성우님 사연을 지금 한 시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SNS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SNS하다 보면 사진 클릭하잖아요 사진 클릭하면 그 사진 한 장만 보는 게 옆에 것도 보고 그 전에 것도 보고 보잖아요 그러면 SNS에 여러 가지 이쁘게 찍은 사진 다 얼굴 실물이 다 그렇다고 보셉니까? 아닌 사람도 많은데요 세기꾼이 얼마만 많은데요 세기꾼이 합성도가 얼마만 많은데요 그 사진에 나오는 모습이 전부 그 사람의 본모습에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성우님 안 할 수는 없지만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상 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적으로 안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중요해요 그 외저차 있다고 해서 저 차는 저 차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안 믿지 마세요 그러면 의리한 건물에 있잖아요 의리한 건물에 있고 막 돈다발이 보이잖아요 믿지 마세요 내가 실제로 본 게 아니잖아 SNS에 올라와서 상당수는 그냥 믿지 마세요 내가 실제로 본 게 아니면 믿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요즘 사회가 SNS가 봤잖아요 사람 등치려면 얼마든지 등질 수 있는 환경이야 왜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믿지 마시라니까요 그 보이는 거 믿지 마시라니까요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네요 한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예전에 그 누구야 애니 애니멀 애니멀 그분 생각나네 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SNS에서 좋아요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은 성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SNS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현시가 이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애니멀 케이 언니 맞아요 현시가 이상을 구분하지 못해 그럼 하나 아까 제가 예를 드린다고 했는데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이다 아시죠 나는 자연이다 성우님도 아시죠 거기 보면 그 사는 거 보면 진짜 말도 아니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것보다는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보시면 특히 윤택님 윤택님하고 그 누구야 한 분 누구야 그 게스트 두 명 나오잖아요 두 명이 번갈아가면 나오잖아 이름 뭐지 윤택하고 한 분 더 나오잖아요 커피님 오세요 이승윤님 이승윤님 나올 때 보면 어떻게 저런 데서 사람이 살지 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형편없이 살아 솔직하게 잘 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왜 저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까 왜 고생을 사서 할까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들 보면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그 뭐야 이승윤씨도 그런 생각했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왜 저렇게 살까 우리가 봤을 때 불쌍해 보이는 근데 계속 만나 보니까 계속 만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살면 남들한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차피 거기에 뭐 사회를 잃은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거잖아요 자연 속에서 뭐 이렇게 벗사만 사는데 그게 뭐가 나도 실제로 뵙고 싶네요 외제차 두 대 있는 사람 뵙고 싶어 아 농담입니다 일반 사람이 님이랑 케이스가 다릅니다 저분은 님하고 레벨이 달라요 일반 사람이 님 님 외제차 두 대 있어요? 외제차 두 대 있습니까? 리스 말고요 신형으로 두 대 있습니까? 포르쉐하고 BMW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본인하고 엮어 가려고 본인은 운 좋게 된 거고 저분은 자유성 간 사람이야 님하고 레벨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같이 묻어 가려고 참 차가 두 대가 아니라고요? 더 많다고요? 야 대박이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참 잘못됐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나쁘다 이게 한국 사람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비정상적이다 이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누구한테 정 확인 받으려고 그래 행복을 누구한테 딱 보여줘서 야 이거 괜찮지? 근데 야 아이안요 피너스 버력하면 그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그냥 우리 행복은 그건 거야 우리 행복이나 어떤 가치의 기준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으면 내가 좋아서 액자에 걸어놓자 남들이 이상하다 해도 그건 자기들 말이에요 그냥 지들이 못 가지니까 자기들이 못 타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내가 좋아하기에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봐가지고 야 이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을 때까지 확인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습관화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관심을 두는지 모르는 거예요 서홍님처럼 진짜로 근데 답을 찾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답을 찾는 건 간단해요 근데 단지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서홍님도 답은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답이 좋기 때문에 답은 아는데 이거를 막상 내가 행동으로 피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일부터 1일 월요일부터 딱 1일부터 시작이다 하려고 하니까 또 기존에 했던 것도 버려야 되거든요 기존에 했던 습관 활동들 이런 것도 또 걷어내야 돼 걷어내려고 하니까 이 생사를 뜯으려고 하니까 아픈 거지 아픈 거죠 근데 아파도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보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거 생사를 뜯어서 입는 거 다시 시간 지나면 다시 세상 옳아요 흉터 암흡니다 그래서 그 인구의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성우님 그 TV 프로그램 아세요? 성우님 그거 아십니까? 그 현장두포 동행이라고 제 방송 보신 분들도 아시겠죠? 그 현장두포 동행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왜 정말 그 왜 힘들게 사는 왜 가족들 나와가지고 막 진짜 당장 먹을 것도 없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정 꾸리며 살아가면서 그거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후원받고 하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거 한 번씩 봐요 왜냐? 작업 받으려고 한 번씩 내가 중심을 못 찾고 아까 허영심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씩 봅니다 진짜로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 열악하게 살거든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막 보면서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저기서 어떻게 살아 너무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아 도와주고 싶다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교차해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성우님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우님은 또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 보면 연민의식이 되잖아요 보면서 어찌 보면 그분들께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 자신 잡으려고 자극 받으려고 찾아보다는 생각 아니죠 죄송할 필요 없죠 백승목님 먹으세요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 거기 사시는 분들 보면 원래 힘들게 산 사람들은 힘들게 사신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자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나쁜 길에 빠져가지고 약간 그 가정을 못 돌봐가지고 그렇게 된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거기 나오면서 나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청하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자극 받으려고 본다고 해서 죄송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방송에 나온 이유가 전파를 타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분들이 전파를 타지 않았으면 분명히 그분들은 그 환경에서 못 벗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도와주죠 모르는 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떻게 관심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요 성우님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맨날 위만 보면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 보면 사야 돼요 성우님은 위만 보는 거야 위만 내 아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안 보고 위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카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이성훈이 보고 졸라 한 시만이 볼 거야 야 잘 먹고 다니면서 정말 어 할 거 다 하고 살면서 어이구 진짜 우리는 한 끼도 지금 어떻게 어 한 끼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굶을까 지금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어이구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자꾸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네 이렇게 볼 거예요 사람이 항상 위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어요 안에도 봐야 돼요 성우님 생각해봐요 성우님이 만약에 성우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펑욱님이 이렇게 자유성가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대구에서 직장을 다녀십시다 대구에서 직장을 좋은 데 다녀봤자 제가 알게는 대구택 아니면 SL 뭐 이 정도겠죠 근데 다니면서도 직각 걱정할 거예요 아 이 열흘까지 어떻게 결혼하나 이거는 뭐 성우님이 친구 만나고 오면 알 거야 아 아니면 자리 못 잡은 친구도 있을 테고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31살이면 자리 못 잡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장학생 택트 타가지고 뭐 저기 반월당 동성당 같은데 경찰학원 가가지고 맨날 어 트리닝 차림에 책 들고 왔다 갔다 거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생활 안 해보셨죠 그 생활 정말 힘들어요 어 기약 없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간다거나 정말 힘들어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성우님도 아시겠지만 좋은 직장 잡고 직장 닫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31살 자리 못 잡은 사람도 있고 31살 돼가지고 공장 정전하는 사람도 있고 대구에 좋은 공장도 없어요 좋은 기업도 없고 어 기업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업무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도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우님은 인간적인 자극을 받을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우님의 가정 그 문제는 본인이 사람인데 사람의 감정을 못 느끼고 산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근데 지금이라도 그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내가 가진 자신의 어떤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겁먹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비싼 걸 알아 이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들 하면 돼요 남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를 기본적으로 하는 소소한 것들 여자친구분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비싼 거 원하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소소하게 하고 싶은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이 하면서 뭐 추억 느끼고 하라는 거죠 사람은 항상 느끼고 사람은 항상 중요한 게 뭔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추억들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느끼면서 감사하면 감사한 거 좋으면 좋은 거 행복하면 행복한 거 슬프면 슬픈 것들을 그런 거를 그 상황에 맞게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성훈님 같은 경우에는 남들의 시선과 내가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닫아가면서 살았어요 닫아가면서 살았어요 닫아가면서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하루아침이 바뀔 거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쳐야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걸 아는데 이걸 바꿔나가는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바꿔나가야 되고 그리고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여자친구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혼자서 힘드니까 여자친구분한테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뭐지 고민사항을 보냈다는 것도 얘기하시고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나 자신을 알아가고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하고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즐거운지를 계속 끊임없이 고찰하면서 접근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야 참 항상 우리가 그래요 살면서도 나라는 아이덴티티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항상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나가면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세상이 아무리 타협하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사회 속에 노관하고 살다 하더라도 나란 본연의 모습은 잃고 살면 안 돼요 나란 사람을 완전히 잃고 닫고 살면 안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미니카 만치고 장난감 만치고 레트로 같은 거 만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예전에 그걸 했을 때 내가 행복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소유했을 때 예전에 어떤 추억 좋았던 추억을 되새기고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만족감 뭐 비록 뭐 이게 대단한 것은 알지만 거기 소살 행복을 느끼면서 아 내가 살아 있구나 내가 이걸 했을 때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의 값어치는 어떤 거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을 돈으로만 접근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으로만 성우리는 또 이번 계기로 아셨으니까 좀 많이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바꿔나가지 마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내가 뭘 하면 행복할지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뭘 하면 참 인간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지 뭐라면 만족스러운지를 혼자가 힘드면 여자친구 도움 많이 받으세요 혼자가 힘드시면 대화도 많이 하시고 아마 여자친구분이 이런 얘기 하시면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왜냐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 맞죠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나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찾고 싶어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할 거야 아마 뭐 잘 못 먹었나 맨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왜 이러지 감소 아 뭐 이런 생각할 거야 그래도 고마워할 거야 맞죠 야 그래도 좀 나는 이렇게 자기의 문제점을 알고 받고 나가려고 참 노력하네 정말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맞죠 아무튼 아무튼 저도 감사합니다 도례를 워낙 크게 받아가지고 도례를 워낙 크게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자친구분도 여자친구분도 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 간에서 사람 간의 대화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우님이 하다가 또 막히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다가 아 또 현타가 온다 또 힘들 것 같다 하면 또 저한테 뭐 사연 보내시고 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어 아무튼 하는 일 더 대성하시고 더 잘 되시고 어 지금이라도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우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성우님 위해서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성우님 행복을 찾아서 화이팅 자 세 번째 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7 5 9 8 6 9 9 10 10